안녕하세요. 최윤쌤입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간단한 두 개 나와주세요. 뿅! 자, 보세요. 근호 안에 수끼리, 근호 밖에 수끼리 대체 이게 어떻다는 뜻일까? 선생님이 또 재미있는 노래로 바로 이러한 이 키워드를 사용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곱근의 곱셈은 이 키워드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궁금증 가져주면서 우리 준비운동하는 시간부터 가져봐요. 루트가 씌워져 있는 두 수를 곱하기 전에 먼저 유리수의 곱셈을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해요. 자,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6. 아, 이거 너무 쉽다.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의 부호는 우리 달짝. 마이너스요. 잘했어요. 마이너스죠. 마 곱하기 뿔 혹은 뿔 곱하기 마. 부호가 다르다면 마이너스에다가 절대값끼리 곱하여 3, 6, 18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름이 이 아래에 있는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호는 플러스고 절대값끼리 곱하면 돼요. 맞아요. 마, 마. 부호가 같으니까 플러스에다가 절대값끼리 곱하면 약분하면 7분의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루트가 씌워져 있는 수들은 어떻게 계산할지 유리수의 곱셈을 이해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해 봐요. 자, 이렇게 루트가 씌워져 있는 수들의 곱셈은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자,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연수의 곱셈부터 해볼게요. 자, 2 곱하기 3은 뭘까요? 우리 다름이 달죠? 6이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좀 쉽긴 해요. 근데 조금 복잡해질 겁니다. 자, 2 곱하기 3은 6이라면 2를 근호 안으로 넣어보면 루트 4! 맞죠? 루트 4죠? 왜냐하면 이제 자연수가 루트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제곱이 되니까. 그럼 3을 근호 안에 넣어보면 루트 9! 그래요. 루트 9입니다. 자, 그러면 6을 근호 안에 넣어보면 6, 6에 36이니까 루트를 씌워준 상태에서 이 수들이 어찌 계산됐는지 보니까 36이라는 거는 4 곱하기 9가 36이잖아요. 아, 이렇게 루트와 루트가 씌워져 있다면 자, 루트, 지금 모자처럼 생긴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래서 이제 루트 모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루트 모자를 한 번에 씌워주면 되겠다. 그래서 4 곱하기 9는 36이다. 라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즉,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 곱하기 B 계산을 루트 모자 한 번에 씌워줘가지고 루트 A, B로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당연히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루트 안에는 양수가 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양수가 올 수 없는, 음수가 올 수 없는 거지. 우리 제곱근 그 나무를 떠올려봐. 선생님이 처음에 우리 친구들한테 표현해줬던 거 자, 우리 열매가, 음수 열매가 열릴 수 없다라고 했잖아. 뿌리에서부터 제곱돼가지고 올라와서 빵 터지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 열매 자체가 루트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A는 양수이어야 한다. 물론 0이어도 되겠지만 0은 뭐 곱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양수 상태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조건도 챙겨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조금씩이 복잡해졌어.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M 곱하기 루트 A 곱하기 자, M 루트 A죠. N 루트 B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때 M과 N은 유리수예요. 유리수. 그리고 당연히 루트 안에 있는 A하고 B는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집니다.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2루트 2 곱하기 3루트 5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 예를 뜯어보면은 2루트 2라는 거는 사실은 2 곱하기 루트 2를 말합니다. 그쵸? 자, 3루트 5는 3 곱하기 루트 5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몽땅 곱한다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곱할 수 있는 수들.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곱하면 6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루트이랑 루트 5를 곱하는 건 우리 방금 배웠잖아요. 근호 안에 있는 수끼리 곱해가지고 루트 모자 한 번에 씌워줘가지고 얘는 사실은 6 곱하기 루트 2, 5, 10인데 한 번에 6루트 1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M루트 A 곱하기 N루트 B를 계산할 때는 재미있는 노래로 계산하는 법칙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 오늘 키워드 두 개가 있었는데 뭐였을까? 근호 밖의 수끼리, 근호 안에 수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결론은 근호 밖의 수끼리 곱하고 근호 안에 수끼리 곱하는 거잖아요. 우리 친구들 떴다 떴다 비행기 알죠? 그 노래로 한 번 불러봤어요. 근호 밖의 수끼리, 수끼리 곱해요. 근호 안에 수끼리, 수끼리 곱해요. 아주 쉽죠? 그래서 2, 3은 6, 루트 2, 5, 10이다. 만약에 어떤 이 두 수 중에 한 수가 마이너스라면 그대로 그냥 유리수의 곱셈의 법칙처럼 부호가 다른 두 수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공식 한 번 정리해 줄게요. 근호 밖의 수끼리, 수끼리 곱하고 근호 안에 수끼리, 수끼리 곱해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우리 다름이 달자, 선생님이 불러준 노래 신나게 한 번 같이 불러볼까요? 근호 안에 수끼리, 수끼리 곱하고 근호 밖의 수끼리, 수끼리 곱해요. 와, 잘했습니다. 자, 이때 둘 다 마이너스라면 플러스 그 다음에 한쪽이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라는 거 부호는 유리수의 곱셈하고 똑같이 따라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좋아요. 우리 다름이가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줄래요? 제곱근끼리 곱할 때에는 근호 안에 수끼리 곱해야 해요. 그리고 근호 밖의 수가 곱해져 있을 때에는 근호 밖의 수끼리 곱하고 근호 안에 수끼리 곱해서 계산해요. 부호는 유리수의 곱셈과 똑같이 적용하면 되고요. 자, 그럼 오늘의 스피드 퀴즈 만나봐요. 5요. 와, 우리 달자 잘했습니다. 곱셈 기호가 생략되어 있더라고 하더라도 2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7이니까요. 루트 모자를 한 번에 쑥 씌워주면요. 2, 5, 10. 10 곱하기 7은 7, 10. 그래서 루트 70이 되는 거 맞죠? 주어진 문장은 맞습니다.